0679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글루입니다. 이글루, 은, 는 동사는 1999년 11월 설립되어 2010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통합보안관리솔루션, 이에슴, 및 보안관제서비스, mss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통합보안관리, 심, 라는 영역을 개척한 후 국내 시장을 주도해온 결과 통합보안관리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함 ai가 핵심성장동력이며 ai보안관리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출시하였음.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대응, 소어,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통합보안관리, 이에슴, 솔루션 스파이더 tmo.0 출시 등 업계 선도업체로서 다양한 시스템 보유하고 있음 대시 지능형 지속위협, 애프트, 공격에 대응하는 이메일 보안솔루션 이스코트 3.0을 출시하는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2018년 초 국내 공공기관 최초의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ai 기반 보안관제 솔루션에 주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매출 산정 방식의 변경으로 관제 서비스 부문이 역성장하였으나 통합보안관리솔루션의 수주 호조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이익 발생 등에도 법인세 비용 발생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관제 서비스 수주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시장의 성장과 함께 보안자동화 솔루션 등의 수주 증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이글루의 시가총액은 84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이글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75위입니다. 이글루의 상장 주식수는 1,996,109주입니다. 이글루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이글루의 퍼은 7.75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7.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29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8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25배, 61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09%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번지억원, 49억원, 5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원, 49억원, 75억원입니다. 이글루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5번지 38%이고 유보율은 1102.1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8-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88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글루의 2023년 2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6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820원보다 1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3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음으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글루의 종가는 7,660원이며 주가가 이글루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글루의 종가는 7,660원이며 주가가 이글루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이글루는 거래량 42만 7,601은 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2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증권에서 12만 4,977주, 한국증권에서 4만 8,281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4만 7,80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 5,100 내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9,300 스무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끼움증권에서 14만 759주, 삼성에서 5만 7,675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4만 8,534주, 한국증권에서 4만 3,901 흔여섯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1,1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09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8,300신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글로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